입과 눈이 즐거운 공간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예술작품이 들어선 건데요. 레스토랑이라고 불러야 할지, 갤러리라고 불러야 할지, 구민성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판가름해 보시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언뜻 보면 평범한 카페로 보이지만, 사람들 곁으로 조각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카페 곳곳에는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회화도 걸려 있습니다. 커피와 음식을 마실 수 있는 평범한 카페지만, 고개를 돌리면 손에 닿을 듯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는 레스토랑. 이탈리안 음식을 판매하는 맛집이지만, 유망주 화가의 그림을 전시 판매하는 갤러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시장을 거쳐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외식업계는 대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개의 업종이 한 장소에서 함께 공존하는 시도가 새로운 문화공간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수익성입니다. 시 Historian slide 베 Pl przew 시 시 시